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규제 지역과 인접한 옆동네 비규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규제를 비껴가면서 청약 자격이나 대출 한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올해 역시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단지로 진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이다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부동산 가운데 진짜 찐 옥석을 가리기 위한 방법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설도 지나고 이제는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꿈꾸는 무주택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시장의 대출 기재라든지 분위기도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자, 저 같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주택자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좋은 정보라든지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너무 고민이라서요.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매수하고 싶고 분양받고 싶은데 대출 규제, 또 모아놓은 자금도 없어요. 맞아요. 또 그만한 물건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여건에 맞춰서. 우리 앵커가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따끈따끈한 정보 하나 드리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자, 2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4일 날. 총 이 후분양 물건이고요. 후분양 물건이고 900세대, 한 96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65세대인지 56세대인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분양 전환이 됐어요. 되면서 약 70세대가 분양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공공분양입니다. 공공.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도렛마을. 13단입니다. 13단지. 이 단일평수 24평대 아파트고요. 965세대가 24평대 모두 아파트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에서 공가주택, 70세대가 공공임대 분양으로 나왔는데. 우리 지금 앵커가 질문했던 대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운. 자, 분양가가 자격요건은 청약홈. 청약홈에 모직 공고가 떠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나서 내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분양 신청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1억 4천입니다. 24평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방 3개고요. 네. 주방, 화장실 2개까지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24평, 25평 아파트입니다. 1억 4천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1억 4천 100부터 300까지. 지금 실제로 그 아파트 시세는 더 높은 거잖아요. 시세는, 시세.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보수적으로 5억에서 5.5억입니다. 자, 세종시예요. 그러면 세종시는 거주지역,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들어가잖아요. 2년이 비과세 요건인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분양받아도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그렇죠?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받아도.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억 4천의 분양대금에서 계약금이 10%가 필요하겠죠. 10%가. 나머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2억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면 자금이 남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종시 분위기가 안 좋다곤 하지만 현재 5억에서 보수적으로 5.5억 실거래가 찍혀있는 지역의 24평대 아파트를 1억 4천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우리 아나운서가 질문을 해주셔서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한 번 말씀드렸고요. 특히 충청권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분들께서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해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29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매도를 하고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범계역 인근으로 손주도 파줄 겸 이주할 예정입니다. 대선 때까지 관망하면서 전세 가계약 상태를 최대한 늦춰볼까 했지만 지금 무주택자이기도 하고요. 요즘 1기 신도시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매수를 할까 하는데요. 7억 원 정도의 매수가로 아파트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자 먼저 평촌 호계동의 무궁화 효성 한양 아파트, 호계동의 무궁화 건역, 평촌 관양동의 한가람마을 세경 아파트 이 세 아파트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안양 범계역 인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하고 계신 지역들이 범계역 인근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지역인 거잖아요. 안양 평촌. 1기 신도시가 5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 지역에 있는 동안구 지역에 있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면적이 한 170만 평 그리고 한 4만 가구가 형성이 돼 있고요. 1990년도 1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19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서 최근에 이제 30년 정도의 내용 연수가 다 돼가요. 넘은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자니 다 부수구짓자니 사업성이 쉽지가 않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한참 핫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최근에 분당, 산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도 범계역 인근에 목련 2단지 그리고 목련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많은 진도까지 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금액이, 자금이 7억이다 보니까 이 7억에 좀 맞춰서 향후 앞으로 좀 더 미래가치, 가치가 있는 단지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야죠. 먼저 무궁화효성 한양아파트입니다. 평촌신도시, 안양에 있는 평촌신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냐면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약 한 300여 개의 학원가가 몰려있는 경기도 1위 규모의 학원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강남 대치동, 목동이 있지만 또 경기도권을 넘어가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촌 지역을 빼놓고서는 학원가를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학원가의 수요, 매수 수요가 이 주변 매수 수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밑에 한양 효성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800세대 그리고 31년차 아파트고요. 리모델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적률 219%, 겸폐율 17%, 27평, 4평대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에 맞는 한 6억 8천대에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건양아파트가 코오롱아파트와 한필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건양아파트 바로 볼게요. 건양아파트입니다. 건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1평대가 지금 7억 8천이지만 28평대가 지금 7억 1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468세대, 그렇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건양아파트와 지금 코롱아파트가 한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대수는 한 900여 세대가 나올 거다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31년 차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214%에 건폐율 17%가 되겠고요. 공이 평촌학원과, 학원과 수요, 매수수요에 있어서의 어떤 탄탄한 매수수요를 끼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한가람 세경아파트인데요.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오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가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개통 예정선인 월판선, 월판선과 현재 위치가 가까이 붙어있고요. 또 범계역 같은 경우에도 한 8분 정도, 도보 8분 정도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세경아파트의 용적률하고 세대수는 보겠습니다. 20평대, 평영대가 20평아파트와 지금 19평아파트 두 개의 평영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평아파트가 지금 7억에서 약간 못 미치는 한 6억 9천대 형성이 되는데 호가는 지금 7억 대가 다 넘어가 있다 보여지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1292세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아파트와 다르게 1996년도에 27년째 아파트입니다. 평천신도시의 용적률 평균이 204% 정도가 되는데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6% 그리고 검폐율이 16%로 지금 범계역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목련 2단지, 목련 우성아파트와 비슷한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평영대도 구성되어 있다. 좀 더 리모델링에 있어서 좀 적합한 단지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좀 덜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효성 그리고 건양아파트 그리고 한가람 세경아파트입니다. 공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한양아파트가 1만 9백여평이 되고요. 그리고 건양아파트는 코오롱아파트가 합쳐서 한필지에 있기 때문에 1만 2천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평. 세대수로 대지면적을 나눴을 때 대략적인 거지만 지금 평영대가 지금 한양하고 건양 같은 경우에는 큰평수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대당 한 제지지분이 한 10평 정도씩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건축 연면적을 찾아 먹었냐에 따른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한양, 건양아파트 200%대가 다 넘어있고요. 관양동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는 169%.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한가람 세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영대.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체적인 어떤 사업권, 사업분석에 있어서는 평영대가 단일화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게 두 개의 평영대로 되어 있는 한가람 세경이 나중에 동의서나 도장을 찍는데도 좀 더 편리할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보시는 대로 1992년도에 지어졌고 관양동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특징을 보시게 되면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촌 학원가에 있지만 월판선 호재가 있는 한가람 세경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구할 아파트로서 보시는 대로 한가람 세경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1기 신도시 30년 연안이 넘어서는 아파트들로서 향후 10년 안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부터 1, 3, 평촌 3번 중동까지 5개 신도시입니다.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파트의 가구수입니다.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의 전체 가구수가 한 28만, 8만 천여 가구가 됩니다. 30만 가구가 좀 안 되는데요. 이 가구들이 지금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부수고 새로 짓게 되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업성이나 또 관계 법령으로 인해서 재건축까지는 못 가지만 리모델링으로서 좀 더 내 집을 수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재건축은 도정법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고요. 사업 가능 연안은 재건축은 30년이 건물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중공 15년 이상부터는 가능합니다. 용적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라고 등등을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승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내용입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D나 E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직증축 거의 없지만 보통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지금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평증축 같은 경우는 C등급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재건축에서는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는 게 있습니다. 초과익 환수제, 임대주택 의무권립, 기부채납은 재건축에는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사선으로 갈 수 있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대안책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양 평촌 신도시로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에서 아파트 3가지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는 월판선 호재와 그리고 리모델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 평촌 관양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대표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 시청자님의 궁금증 해결에서 플러스 시장에 대한 정보 정책 정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방송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나쁩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궁금증 해결 플러스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시야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넓어지는 그 시간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3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인천 계양구 서해 아파트 3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보유해야 할까요? 서해 그린 아파트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마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도 전망 어떻게 보세요? 가져가야죠. 일단 4, 5년, 작게는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고 매도 타임을 잡는 게 맞다. 아직은 덜 익었다. 호재가 좀 있나요. 자, 보시죠. 지금 본 아파트, 서해 그린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산역, 인천 1호선 계산역에서 그리고 경인교대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이 상업지와 지금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주변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전철역이 역세권에 있고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건너편을 넘어오시면은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부천 대장 공공택지주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3기 신도시 주변의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언론에서든 아니면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본 물건, 물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는 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물건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서해 그린 3차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계산역 그리고 아래쪽에 경인교대역이 있고요. 지금 아래쪽 북평초등학교 밑에 쪽으로는 다 상업지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98세대 6개동이고요. 6개동으로 498세대 그리고 91년도 중공아파트로 32년 차가 됐습니다. 용적률이 205% 건폐율이 35% 약간 용적률과 건폐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수가 있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6층 가장 많은 지금 최대 타이피를 볼까요? 23평부터 24평 그리고 31평까지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23평대 아파트가 약 2억선에서 실거래가가 되었고요. 평당가를 보게 되면 지금 약 800만 원 정도 800에서 90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자체 입주민들끼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일단은 회의를 하는 그 단계까지 아직까지 추진위가 구성된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재건축의 연도가 중공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서술설 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와 본 아파트와 바로 뒤쪽에 있는 삼천리 열망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역세권에 더 가까운 게 서해 그린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800만 원대에 평당 900에 뒤쪽에 있는 열망 아파트인 경우에는 1400만 원대에 평당 1400만 원대에 지금 실거래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새 아파트일까요? 아닙니다. 더 헌 아파트입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천리 열망 바로 서해 그린 아파트 3차 뒤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배지평수는 한 5천여평으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6년도 37년차 아파트로서 현재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계가 한 5, 6년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연수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19평 아파트가 지금 2억 7천대 평당 1400에서 1500대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진행을 하는 여건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 지금 서해 그린 아파트로 같이 간다고 하면 뒤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용적률 쪽에서는 지금 서해 삼천리 열망 아파트가 지금 150% 정도로 우월하지만 향후 지금 2배 정도 가까이의 금액대가 차이 날 물건은 아니다. 같이 재건축 들어가면 공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에 지금 현재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격대의 미래가치는 올라갈 수 있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추후의 진행 단계별로 한번 잡아오심이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격 상승되는 부분들 좀 수혜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자라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 기다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4345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인천이네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솔빛마을 1차 주공 26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매수를 해서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도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송현동이고요. 보유하신지는 4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 잡아요? 이 지역은 어때요? 좀 더 가져가야죠. 이 지역도 역시. 가져가는데 일단은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바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주 물량이 그만큼 적은 지역이다. 산업단지와 전세가가 바치고 있다고 결론이고요. 인천이 지금 연속으로 상담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송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채택이 못된 인천 지역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도 같은 게 인천이 계속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도 조금 무서운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인천이 여러 가지 분양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길어지지만. 2016년도, 15년도에 마포에 있는 대표 아파트 마포 프레지오. 프레지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요? 네,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이 시기를 잘 타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채택이 안 된 인천 지역 같은 한 번에 지금 한 시간대에 인천 지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상담만 제가 지금 채택을 했고요. 보시는 대로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에서 봤던 계양구 상담에서 남서측으로 내려옵니다. 남서측으로 내려와서 보시는 대로 인천 동구 지역입니다. 동구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청라국제신도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송도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인천, 동인천역이 있고요. 바로 앞쪽에 우리가 아이들이나 연인들이 많이 가고는 월미도가 있습니다. 월미도가 있고 인천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보시는 대로 동인천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금 주공아파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송현동 주공1차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26평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현재 금액대를 보시면 2억 8천8백,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호가가 아닙니다. 이 이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는 대로 26평대 아파트가 2억 8천8백, 그리고 현재 전세가가 2억 5천입니다. 자, 전세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3천8백입니다. 지금 보이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2018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2018년도 초반에, 2018년도 초반에, 지금 2018년도 초반에 보시면 지금 10월 달에 자료인데 지금 금액대가, 매매가가 2억, 매매가가 2억, 2억, 그리고 전세가가 1억 7천7백입니다. 1억 7천 작고요, 전세가. 1억 7천, 이때는 3천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액대가 같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같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왜 그러냐? 입주 물량이 아직은 적고요. 또 주변에 산업단지, 인천항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근로자가 풍부하게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가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존의 매수 수요, 매수 수요와 그리고 입주 수요, 임차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유하시고 약 2년에 3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한 번 더 체크 후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선 계양구와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른 상담이네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임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같은 흐름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꼭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도 정말 꽤 넓어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정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지난번에 해주셨던 송도도 그렇고요. 오늘 계양구, 동구, 서구도 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특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다라는 기사가 나와도 우리는 내일 부동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입주 물량을 통계 자료로 보게 되면 향후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검단 신도시가 청양에서 계속 열풍을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에 있어서 내가 투자 아니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방향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되지? 이잖아요.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681번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29-46번지 공공재개발 택지 후보지로 몇 번 탈락이 됐는데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공재개발. 이 사업도 진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회, 무슨 도심재생기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거요? 모아재개발. 모아재개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공공재개발에 이번에 조금 탈락을 해서 아, 그러면 내 지역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은평구 지역에 전부 다 탈락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도심복합사업에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자, 뭐냐면 또 다른 거죠? 자, 다시. 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공공주도, 공공민간참여, 그리고 민간주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주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는 입주권을 주든지 하겠다. 수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왜 이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 말씀대로 재개발,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신청했을 때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뭘까? 주민들이 단합을 안 해서 그럴 건가? 자,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2-1구역이라는 곳은 가칭입니다. 지금 지난 년도 이사대책 이후에 공공주도 3080 플러스에서 3월 31일 날 이 지역이 공원, 녹번동, 근린공원 일대, 일대로 해가지고 부지가 현재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검은색이 노후도가 많은 건물들인데 히끗히끗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도정법상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나오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그걸 알고 알고 그러면 공공주도로 할 테니까 따라 오시오라고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손발을 좀 맞춰주시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판단이 들고요. 물건부터 보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 본 아파트 바로 옆에 경계입니다. 이 지금 구역을 신청했던 후보지로 들어갔던 경계지역에 딱 붙어있는 연립주택으로 보이고요. 자 태성아트빌이라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90년도에 지어졌고 18세대 3층 건물의 연립주택입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 대지평수가 217평입니다. 217평, 18세대로 나눴을 때 약 대지지분이 12평 정도가 각 세대 나옵니다. 12평 정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녹번동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강력이 있고요. 3호선. 지금 내려오게 되면 녹번력이 아래에 있습니다. 녹번력이 있고요. 그리고 6호선 역촌역이 있습니다. 자 녹번동의 정비사업 재개발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지역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녹번 1구역, 2-1구역. 자 3080 플러스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돼서 거의 지금 1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동의율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각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바로 위쪽 같은 경우에는 녹번 2-2구역 불강력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2-3구역 같은 경우는 역촌역세권 개발. 자 두 개의 개발 방식은 똑같고요. 지금 2-1구역 녹번 1-1구역 같은 경우는 방식이 틀립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녹번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2-1구역 같은 경우에 3080 공공주도. 공공주도입니다. 공공주도. 정부가 다 하겠다. 국토부가 다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도심 복합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공주도로 가고 자 2,500여세 예상입니다. 예상. 그리고 녹번 2-2구역과 2-3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요. 자 민간주도입니다. 약 두 개의 단지를 합쳐가지고 약 한 8,000, 9,000여 세대가 지금 나오죠. 7,000에서 8,000 한 100세대 정도가 현재 지금 녹번 2-2구역과 2-3구역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추진단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도 보니까 국토부가 구역지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2구역과 2-3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일 같은 경우는 70%가 다 넘었고요. 자 주요 추진 일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잘 진행이 되면 잘 진행이 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상반기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과 4년 착공이 예상이 된다. 자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그리고 2022년 올해 조합 설립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제가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이를지 못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2-1구역에 있는 우리 부모님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노동 문제 때문에 지금 민간 주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공주도에 좀 맡겨서 내 의견을 좀 협의를 잘 보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지신 지역은 공공재개발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계획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지역의 개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공공개발 정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 번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도 가장 중요했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뀌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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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도 2-1구역은 잠깐 이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럴까요? 2-1구역 같은 경우에 공공주도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2022년 1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1월 달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분은 나중에 수용이 돼서 진행할 때 아파트 입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왜 못 봤죠?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공공주도 3080 플러스의 도심 복합 사업은 민간이 그 주체가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 지역을 그냥 후보지로 발굴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2.4 대책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을 2월 5일날로 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시행일 통과일인 2021년, 1년이죠. 작년이니까. 작년이죠. 6월 29일날로 권리 산정일을 박아 놔버렸어요. 못 박아 놨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지역에다가 실거주로 들어가신 분은 나중에 현금 청산이라는 얘기거든. 내가 투자를 위한 부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까지도 좀 있는 지금 정책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게 지금 공공유태 특별법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간 지금 계속 지정이 될 텐데 후보지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이 3년 동안은 언제 어떤, 내 지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상태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6월 29일날 이후에 내가 그 집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다 현금 청산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좀 향후에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전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793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서대문구 가제율 뉴타운에 분양받아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금천구에 있어서 가제율 뉴타운을 8억에서 9억 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금천구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만약에 갈아타기를 추천하신다면 금천구에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근처로 집을 옮겨볼까? 서대문구에서 금천구로 옮겨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금은 약 8억 원에서 9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 추천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직주 근접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요. 그렇지만 금천구까지 붙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아마 물음표로 그려지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냥 우리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하게 되면 금천구청과 독산역 사이에 보게 되면 로테캐슬 있잖아요. 또 플러스에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니까 시흥사거리 여기나 그리고 독산역 쪽에 그럼 자리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서대문구에서 가재울 뉴타운에서 한 12km, 직선거리 13km를 남쪽으로 내려와서 금천구까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강을 건너야 되고요. 마포구를 지나, 영등포구를 지나고 그리고 구로구를 지나서 금천구까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많은 구들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뛰고 넘어오는 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금액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적인 대비해서 미래가치 측면까지도 내가 포기할 건 좀 포기하면서도 가는 게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재울 뉴타운에 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계속 신축 아파트로 가야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우위로 들어가서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내가 매수물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청 지역인데요.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변에 롯데캐스 1차부터 3차까지 등등 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대장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 신안산선 독산역과 그리고 아래 지금 시흥사거리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직주군접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맞다운 판단이 들고요. 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에서 가제에 올려 서대문구 쪽에서 마포구를 지나서 한강을 건너 영등포구 양천구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구로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자금 8에서 9억 정도 레버리지 효과를 좀 더 이용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마포구를 건너 일단 집주군접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강을 건너오셔서 영등포구나 양천구 동작구 쪽에 한번 물건을 검색 그리고 임장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래 구로구나 금천구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옳지 않는 접근 방법이 아닌가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미래가치 측면에서 금천구 외지역도 한번쯤 고려를 해보자 발부를 조금 더 열심히 뛰어보자 라는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더 좋은 물건 좋은 투자처 있을 것 같네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864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상도동 더샵 아파트에서 방배동 한신휴플러스로 갈아탈까 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갈아타기 전략이고요. 상도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어떨까요? 좀 전에 전 상담에서의 결과를 본다고 하면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동작구에서 지금 장승백이역과 상도역 이 집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수협과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지금 한신휴플러스로 지역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대로 전 상담과 이 상담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걸로 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비추입니다. 어? 틀리죠? 또 다르네요. 또 틀리죠. 그만큼 그만큼 부동산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회비용 그리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어떤 결과만 가지고선 거기만 매몰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시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적으로 예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중에 부천에서 부천에서 상도동으로 이주시킨 분이 계십니다. 한 3년 걸렸어요. 이분 이주하시는데 못 움직이셔가지고 결국 한 번 최 가격대가 저렴할 때 못 움직이시고 1점 올라서 한 2억 정도 올랐을 때 옮겼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금액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은 하시는데 지금 상도동에서 지금 상도동에서 서초 방배로 움직인다. 지역적으로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비추를 드리냐면 비추를 드리냐면 물건입니다. 물건입니다. 더샵 아파트입니다. 더샵 보시는 대로 1,122세대 2단지까지 하게 되면 1,200세대가 넘고요. 16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32평대 아파트가 14억 정도 15억 정도 금액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본 빨간색의 표시는 뭐냐면 그간 3년 동안 금액대가 얼마나 올랐냐 하는 표시입니다. 더샵 32평대 아파트 3년 동안 60% 올랐습니다. 10억이었으면 16억 됐습니다. 현재 14억이니까 따져보시면 예전 3년 전 가격이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60%가 올랐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어떤 또 신축은 16년차지만 나름대로의 이 지금 상도동 지역을 끌고 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장주 아파트로서 60% 정도가 올랐는데 아래쪽 아파트는 89%가 올랐네요. 거의 예전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과 2,3년 만에 100%가 올랐다 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플랫동 자료에도 거의 한 60%가 올랐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본 아파트 말고 지금 방배동에 있는 한신휴 플러스 주상복합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똑같은 여건입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볼까요 좀? 한신휴 플러스 좀 전에 대단지 아파트를 보시다가 본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위치가 더블역세권에다가 이수역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비슷한 평수대 33평대의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대가 15억 정도 합니다. 세대수가 90세대고요. 17년자 연수와 그리고 매매가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아무리 너무너무 좋은 입지에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작다 보니까 3년 동안 아까 전에 상도동 더샵 아파트가 60% 오를 때 본 주상복합은 27% 올랐습니다. 그만큼 입지와 상급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상담에 있어서는 움직이시는 건 비추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움직이신다고 하게 되면 동일한 어떤 조건 내에 어떤 물건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교하고 계신 상도동의 아파트와 방배동 아파트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 상도동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부동산에서 내가 가고 싶은 목표지를 설정을 해놨을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길이 하나가 아닌데요. 거기서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세미나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대1 비대면 전화 상담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전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 도와드렸고요. 오늘 고민 상담 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뉴스를 확인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연구서에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정말 수많은 기사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과 큰 흐름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흔들린다 싶을 때 부동산 시그널로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올바른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계속해서 가능하신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